오철순 부장검사가 또 팀을 꾸렸다네 아우 씨 엽게 달라붙어 특수검사를 붙인 것 같지? 나도 몰라요 누가 들쑤시고 다니는지 우리 도경이가 경찰에 있는다고 했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봐주겄지 니가 담배 끊었댔나? 네 두단체는다 에이 씨 혼자 살라고 표새끼야 다같이 뒤져야지 내가 재판에 졌어봐 한 놈도 안 붙어있을걸 그치?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도경이는? 네 시키실 일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이 새끼는 말만 척하면 건성으로 다 한대요 그렇게 예스매처럼 빨아준다고 내가 이뻐하는거 아니라고 시장님 Y10 촬영팀 곧 내려온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예예 아이고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? 앞두 mondua problems 돈 쓰는 맛이 나지 수고하 내 새끼가 욱내대 전남자들도 연기 preparing 샤윙 한글자막 by 한효정